판결 선고를 앞두고 해외로 도주한 사기 혐의 피해자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범죄인 신병이 확보돼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사기를 저지르고 세네갈로 도주했던 A씨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A씨는 2007년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주면 해외에서 민어 조기를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선수금으로 1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A씨는 판결 선고를 앞둔 2010년 3월 프랑스로 출국했고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된 궐석 재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A씨가 세네갈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한 법무부는 2014년 세네갈의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뒤 10년 만에 신병을 확보했습니다.